냥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제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이게 제 기준에는 흑역사거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체리의 ASMR 오늘 ASMR은 보랭쿠키 ASMR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이거 왜 이럴까요? 진짜 이거 부동산 보랭쿠키입니다 귀냇소리라고 들어볼게요 비밀소리라고 들어볼게요 한번 열어보게요 똘이 왜 저래 왜 이거 안 열려 빨리 진행 안 해? 진행 빨리 하란 말이야 끈은 풀었는데 그럼 이제 빗길 뜯어서 먹어볼게요 이제야 된다 이제야 된다 이제야 된다 다행히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계속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딸기 딸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계속 한번 먹어볼게요 다행히 세트 몇몇 오 아 분홍색 달걀 달짝지근한데 딸기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달달 맛도 나고 달달해요? 달달해요! 어쨌든 계속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나도 주세요 솜사탕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르르 녹아요 너무 제가 입을 보여줄라 했는데 별로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절대 입 보여주지마 맛있겠다 계속 먹으면 느끼한데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뭔가 제 옷 색깔이랑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? 맛잇 왜 자꾸 흔들어 왜 자꾸 흔들어 뭐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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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구멍이 송송 뚫려 뭔가 징그러워 달걀 난 거 아닌가 너 진짜 바보구나 너 진짜 바보구나 응 딱딱됐어 너무 많이 이렇게 진짜 새콤한 것 같기도 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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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랄지 느끼해서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먹고 싶지 않은데 충돌 이 기분 뭔 소리야? 그러게나 말이다 잠시만 먹으면서 썸네일 좀 찍을게요 갑자기 썸네일을 소리 카메라가 안 울린다 썸네일 안 찍고 뭐하세요? 뭐지 저 형왕팬은 형왕팬을 굳이 아니 그냥 썸네일 찍는다면서 왜 자꾸 먹어도 저 빵끈 뭐야 저 빵끈 이거 뭐야 빵끈 그래 그거 치워 끝나? 이렇게 끝난다고? 아..아..아.. 장난 비하인드입니다 아우 느끼해라 이거 냉장고에 아 이거 편집팬 귤 먹어야겠다 너무 느끼해요 너무 귤이 맛있어 편집 너무 많이 입는데 어떡해요 편집 너무 많이 입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앞머리 염리없어요 앞머리에 있는게 안올려서 그쵸?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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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